중국은 러시아가 무너지면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것을 안다. 지금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다만 직접적인 참전은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용병과 무기를 우회하여 보내고 있다. 프로파간다에 노출된 사람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무너지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짐승의 통치를 촉진하는 일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나토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다. 러시아를 안목적으로 지지하는 국가는 중국 외에도 이란, 터키, 벨라루스, 헝가리, 남미 국가들이다. 그런데 중국은 러시아가 망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나토의 무기가 소진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타이밍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러시아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중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도 함께 파괴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에서도 대리전을 치른다면 중국을 공격하면서 대만도 함께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도 일본도 함께 불쏘시개로 사용할 예정이다. 배후에 있는 그자는 온 세계를 속일 것이고 역설적으로 러시아는 세계정부와 싸우고 있다는 의미이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가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 단일정부를 출범하는 데 걸림돌이며 현재 상황은 다니엘이 기록한 세 왕을 굴복시키는 예언이 성취되는 수순으로 본다. 다니엘 11장에는 북방군과 남방군 사이에 일어난 전쟁으로 묘사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는 세계동맹으로 분리된다. 미국과 나토에 소속된 동맹국 서방 러시아와 중국에 소속된 동맹국 동방 이편도 저편도 아닌 중도연합이 있다. 여섯째 나팔에서 군대의 규모는 2억 명이고 그들의 소속은 붉은색, 청색, 유황색, 유대인 신학성경으로 표시되었다. 저크리스도는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과 그의 동맹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어느 진영이든 선한 동맹은 없다. 모든 동맹국은 결국 저크리스도의 세계정부에 가입할 것이기 때문이고 그들은 연합하여 성도를 박해한다. 1. 여섯째 나팔의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으로 전망한다. 유프라덴은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밖에서 일어난다는 의미다. 반면에 아마게또 전쟁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일어날 것이다. 유프라덴 전쟁은 동맹국들 사이의 전쟁이지만 아마게또 전쟁은 세계 단일 동맹과 이스라엘과 전쟁이다. 그동안 러시아는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으면 핵을 사용할 것이라 주장해왔다. 미국은 노드스트림 송유관을 파괴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를 미국이 직접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는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켰다며 최근 푸틴은 핵군축 참여 중단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의회는 뉴스타트 핵군축 협정 중단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엔과 바이든은 일제히 러시아를 비난하였다. 세계는 점점 핵전쟁으로 점화되고 있다. 핵전쟁은 여섯째 나팔의 세계 3차 대전에서 일어날 것인데 인류의 3분의 1인 20억 명이 하루에 사망한다. 유한계시록에 예언된 이 전쟁이 우리 세대에 전망되고 있으니 때가 매우 가깝다. 전쟁의 당사자는 미국, 나토, 영국, 대만, 일본 등이 동맹한 서방군과 러시아, 중국 등이 동맹한 북방군이다. 이들 나라의 총인구는 약 27억 명으로 이 중 20억 명은 73%에 해당한다. 이 전쟁이 핵전쟁이라는 실마리가 있다. 20억 명의 사람들은 그, 연, 월, 일, 시의 짧은 시간에 죽는다. 그들은 세계의 재앙, 곧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는데 유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는 이런 무기들이 없었다. 2. 저크리스도는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다. 여기서 나라는 세계 단일정부를 의미해도 무방하다.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을 것이며 다니엘서에 소개된 저크리스도의 특징 중 가장 빈번한 것이 속임수다.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많은 나라들이 저크리스도와 동맹할 것이며 그것은 속임수에 의한 것이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저크리스도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으며 그의 유일한 목적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저크리스도와 동맹하는 나라와 국민은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타락할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타락했는지 그 실체에 무지하고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대중이다. 3. 저크리스도는 평화조약을 맺는다 지금도 평화조약이나 정전협상에 대한 제안이 이따금 나오지만 저크리스도의 동맹이 불리해져야만 조약을 맺으려 할 것이다. 평화조약 후 약 1년에서 2년 뒤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평화조약은 소진한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이 될 것이다. 주님의 공중재림은 평화조약이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간이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국지전 전쟁, 휴거, 평화조약 7년, 3차 세계전쟁, 세계 단일정부 수립. 4.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도록 준비된다. 평화와 전쟁이 상존하는 가운데 악한 사람들과 속임수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지만 지혜로운 자들이 때를 알고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시킨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희어지며 연단을 받고 깨닫게 된다. 종말에는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 후에도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와 프로파간다가 강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세계 인구가 감축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어젠다이며 세계 통시를 위해 세계 인구를 조정할 필요성을 느낀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깨어나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깨어나야 한다.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열왕들도 그렇다. 짐승의 입인 미디어의 친화적인 대중들은 이미 그들의 선전에 세뇌된 것이다. 거의 모든 세계 미디어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괴이한 현상으로 여겨야 한다. 마지막 때에는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대다수 대중이 가는 넓은 길은 거짓이며 위험한 선택이다. 그레이트 리셋 그레이트 라이 우리 시대가 마지막 때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둘의 정치 우리 시대가 마지막 때까지